오빠 나 괜히 안다 그랬나 봐 걱정돼 절실해 보이더라 니가 필요한가 봐 오빠처럼 나처럼 근데 내가 뭐 누구 프로듀싱을 해 본 적이 있어야지 이번 앨범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 주위에 도와줄 사람들도 많고 뭐 나도 뭐 할 수 있는 거 도와주면 되고 내가 그래도 처음 하는 건데 잘 돼야 될 텐데 얘네 잘 될 수 있을까 뭘 그렇게 봐 근데 잘 나가더라구요 시스타 보고 있냐 여기 보라가 있냐 근데 애들이 아주 좋다 개녀보다 잘 될 거거든 오빠 앉아봐 내가 타로 봐줄게 타로? 응 언니한테 배웠어? 봐봐 질문은 생각해 질문? 뭐 할 건데 이 결혼이 정말 잘하는 짓일까요? 나도 보면 안 돼? 세 장만 뽑아봐 이건 현재 이건 과거 이건 미래야 오빠는 현재 데프에서 죽었어 오빠는 지금 현재는 나 죽었다 하고 이거 맞는 거 같아 아니야 소리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얘기야 이거는 현재 상황이 그리고 과거에는 예전에 오빠는 커바를 담긴 물고기 같은 순대였던 거야 오빠는 사람들한테 갇혀가서 억압된 상황 속에서 오빠의 길을 못 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죽었어 제일 중요한 건 미래야 우리의 미래잖아 내가 궁금하겠고 그렇지? 그치? 미래는 연락 고생해 욕하는 사람이네? 근데 이 앞에 칼이 있잖아 응 오빠 인생에는 칼이 꽂혀 있는 거야 그래? 그래서 여기 편안하게 앉아있는 게 나고 옆에는 순심히 우리들은 편안하게 앉아있고 노예구나 노예 오빠는 노예야 어?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겠어 아니야 이거 진짜 카드 들어 나온 거야 봐봐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해서 사는 게 행복할까요? 현재 미래 현재 과거 미래 미래 어? 키야 나 키 왕 현재는 왕이네? 어? 이거 좀 맞는데? 현재 왕이고 과거에는 과거는 별이 없어 스타 스타 슈퍼스타 미래는 광대가 되는 거야 좋은데? 어리깡대? 어리깡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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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 광대 애기? 너 한 잔 잔 오빠 즐기서 봤어? 이상순 까도까도 매력이 나오는 양파남 어쩐지 어저께 보니까 오빠 겨드랑이에서 양파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더라 그거 언제 맡았어? 그리고 오빠 나오는 부분이 시청률이 좋대 아 그래? 어 그래서 오빠 자주 나와줘야 될 것 같아 내가 나오는 데 한번 시청률 덮고 올라가는 거야 응 내가 액션을 다 살리고 있구나 스피커도 나왔다면 딱 이렇게 잘 대고 너도 조금 더 인지도가 높아지면 참 인지도? 저 나한테 인지도 얘기한 거야? 야 시원한 물 좀 또 알아 아주 의기양양해졌구만 어 빨리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그래? 차미숙이 어머 감독님 너 감독님한테 이거 뭐니? 죄송해요 감독님 감독님이 물 떠오라면 어? 물 떠오고 네 감독님 어? 어깨 좀 주무르고 물 떠다 드릴게요 감독님 어 다녀와 어 빨리 갔다 와 네 물 좀 갖다 줘 내가 물 끼를 내가 손님 끼고 물 좀 갖다 줘 아무튼 물이 저게 쓰레기 물이 쓰레기 물에 넣을게